중국어 해커스, H, S, K도 해커스, 모든 점 해커스, 한껏을 바라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옹경입니다. 7월 16일 총평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 회차 제공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급수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적중 예상 문제와 총평강의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들어보시고 문제까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6일 여러분 시험 어떠셨습니까? 그래프 보시면 아마 오늘 다른 용역 특히 독해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 1부분 그리고 3부분 단문이 좀 어려웠고요. 유난히 쓰기 제 1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쓰기 제 1부분 10문항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잘 피드백 해보시고요. 이런 유의의 문제들이 다음 달 혹은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총평강의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선생님한테 연락을 왔어요. 사실 주말반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요. 사실 직장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1년의 총평강의를 다 공부를 하고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평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서 1년 출제됐던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온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총평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표현으로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를 정리하고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듣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가기 전에 제시어를 확인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시어에 단서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상태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5월, 6월 좀 비교적 적게 나왔었는데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24문항 정도 나오면 괜찮았어요. 이번에 듣기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지문을 먼저 확인했다면 바로 지문에서 똑같은 제시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듣기 이 부분은 무난했어요. 자 그래서 제시어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좀 어려워. 성의 헛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조로 내뱉을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위, 파, 원, 디또어 교수님 제가 쓴 문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써야 된대요. 어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위, 위, 파, 원, 디또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너는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어떤 부분이나 우리 그렇게 매료시켰어? 라고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흔, 흔, 알 이런 유해 문제들도 취재된 바 있습니다. 자 1부분은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시작을 불일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번까지 딱 했는데 불일치가 이미 5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일치일 가능성? 그래서 일치불일치를 판단할 때는요. 5대5 비율로 나옵니다. 자 일치불일치를 판단할 때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명사, 동사, 형용사에 관련된 어휘들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1부분에 나왔던 답과 관련된 제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직업 나왔는데요. 변호사 모르시면 안 돼요? 루이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책임감도 일반적인 사고죠. 책임감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급된 내용이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르너칭, 열정적이다, 르너칭 이런 제시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나오면 다음 달에 다른 영역에 응용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언급된 어휘들,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간다. 이게 총평의 중요성이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키를 뭐라고 할까요? 해와상에서는 그어즈라는 표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어즈대신에 신과오라는 제시어가 나왔고요. 여러분 제가, 제 키가 예를 들어, 저는 아닌데 만약에 2번 듣기에서 이 미치가 나왔어요. 이런 걸 기초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동발사 1, 2탄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주셔야 되는데 이 미치가 뭐죠? 어, 우리는 170미터. 이걸 이 미치 끝에 있는 0단위를 생략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번 듣기에서 알아들어 주실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초가 좀 다소 약하시다면 사극 공부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에서 확실하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이 미치 이런 거 나왔고요. 자, 이런 부사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휘들이 다음 달에 독해세 1부분에 빈칸 채워놓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므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략을 나타내는데 따, 까이도 나올 수 있고 따, 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따, 유에가 나왔으니까 따, 까이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해커스 교제 쓰기 제1부분, 합격기제 6번에 보며 이런 어휘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사극 공부하시면서 경극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짱아이의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경극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주 경극 공연을 참가합니다. 산자, 징쥐, 엔쥬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에는 짱아이가 나왔거든요. 언급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지난달에 나왔어요. 보세요. 지난달에 나왔더니 바로 연결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물만한 가치가 있다. 이 냉장고는요. 수리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점원은요. 이 돈을 드릴 바에는 수리에서 쓸 가치가 없어요. 조금만 돈을 더 추가하셔서 새 거 사세요. 바꾸세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불일치 맞죠? 그래서 머물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제시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문에 이 부부는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비슷하다가 나왔지 동일한 취미를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쓰기 제1부분에도 많이 나옵니다. 동일하다. 시앙통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루이시 변호사 나왔고요. 이번에 직업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직업군 나오면 여러분 항상 누구랑 같이 외워주셔야 되냐면 분명히 적중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업군이 많이 나오면 직업에 관련된 문제가 쓰기 제2부분에 나와서 무언 머시대다 청외의 동사를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청외 직업군 나오면 무조건 청외 직업군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 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 부분에는요. 탕태사와에 관련된 문제 이번 달에 24문항 나왔습니다.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에어컨을 남자가 켜지 않는 이유는요. 밖의가 좀 시원하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카이, 초항호, 호안, 치. 여러분, 이런 걸 해석하고 보기를 해석하고 듣기를 들어내셔야지만 빨리 들리는 게 정답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초항호, 최근에 쓰기 제2부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일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환기를 시키다를 뭐라고 할까요? 공기를 바꾸다라고 해서 여러분, 아세요? 호안,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다, 호안, 치. 이런 단어들 매칭해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양의. 들었을 때 딱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셨을까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조와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키우다라고 해서 양의. 아, 이제는 양의. 이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어, 남편이 물고기를 키워요. 그래서 물고기 키우는 거 어때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나는 개인적으로 물고기 키우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라고 느껴요. 남편이 키우긴 하지만.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각할 때는요. 양의. 헌마. 펜. 이렇게 정답을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했고요. 자, 비교적 쉬웠는데 세 번째 선생님이 방을 정리하다. 정리. 방젠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다음 달에 분명히 엉망인 방에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스스로 장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나왔던 어빠들이 다른 영역에 나올 수 있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간호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호우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땅호우실. 간호사 되는 것은 좀 많이 힘든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이 직업이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보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런 어휘들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어휘들, 제시어들, 표현들도 같이 묶어서 학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와이프가 예쁘게 꾸몄어요. 근데 조금 늦는 것 같은 거죠. 빨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 모임 참가하려면 몇 시에 할 거예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자는 무엇을 할까요?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읽어보실게요. 찬지하, 쥐, 호의, 쥐, 호의. 여러분, 이 쥐, 호의는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온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단어들 주의해서 쓰기 제2부분에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듣기 2, 3부분을 시작할 때 26번에서 나왔던 제시어예요. 정답인데요. 여러분, 쥔가 뭐죠? 집을 빌리다 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주, 방, 주, 방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항상 주, 방지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차를 낸 차다. 차를 빌리는 대화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해서 정답은요. 빌리다, 차를 쥐, 체어 이런 제시어들을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보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건은 듣기에서 이런 보기들을 빨리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어는 뭐 4급에서 레파토리죠. 비밀번호 굉장히 많이 나오며 비밀번호는 단순히 비밀번호 미마만 공부하기보다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다. 왕지 미마 이렇게 학습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간칭 이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좋다. 간칭, 헌허우 이런 것들이 2부분과 3부분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단어는 단어만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으로 학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듣기. 자, 독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의 어휘 10개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동사, 명사, 형용사는 기본이고요. 다양한 부사, 대명사, 접속사들까지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되었는데 자, 제가 여기 있는 10개 어휘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려하다 들어갈게요. 동사, 가오리, 불러일으키다 지난달에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더니 독해 제1부분에 나오더라 이런 패턴이에요. 불러일으키다, 인치 산채가 나아 쌍부 여기까지 동사고요. 자, 꽁니, 별표 이거 쓰기 제2부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꽁니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쓰는데 꽁니 나오면 공식 정해져 있습니다.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공식과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번에도 꽁니 요렇게 빈칸 채워 넣는 문제 나왔으니까 독해 제1부분도 해석보다는 형태, 패턴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마오는 뭐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명사도 될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의가 있다 라고 해서 명사로 쓰였겠죠. 예의가 있다. 요리, 마오 좋습니다. 자, 내용 이건 좀 비교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지 못해 네, 이런 거 보고, 샹시 요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급에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유창하다 굉장히 이번에 2022년 들어서 많이 나온 어휘입니다. 리우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총평의 강의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거 지난달 6월달에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 그래서 6월 총평 보신 분들은 이거 거저먹는 문제 각각 끄어 나오면 그 뒤에 명사 이번에는 각국이 나왔고요. 끄어, 구어 나왔고 제가 이건 6월에 강조해드렸는데 만약에 동사 뒤에 들어가면 동사를 깨끗이 싸그리다 해버렸다. 보로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뭐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부사로서 단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의 광, 한, 단지 누구의 단점만 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동사 앞에 빈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광 부사정용법으로 시험에 나왔겠죠. 이렇게 6월에 우리 청평 강의의 내용이 이렇게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2021년 하반기와 상반기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명사 강조할 때 심지어 명사, 도 이거는 짝꿍이에요. 얘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해드렸어요. 도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제시어 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호응해서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임을 학습해 주셔야지만이 독해 제1부분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제가 총평강에서 강조해드린 어휘는 반드시 안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독해 제1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접속사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이번에 지시대명사 대신해서 나오는 거 한 두 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용법과 관련된 문제 다양하게 나왔고 지난 6월 독해 제3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해커스 교재에 독해 제3부분 연수 문제가 있는데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다.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독해 제3부분이 시험 중에서 제2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꼭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독해 제3부분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 좀 며칠 안 나오다가 바자 구문하고 빼이자 구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슬리더 강조 구문 나왔고 지난달처럼 존영문 시험에 나왔고요. 그 외에 6대 문장 성분에 관련해서 6문항 나왔습니다. 자, 쓰기 제2부분의 다섯 문항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겠죠. 샘 생각했을 때 이 단어 몰랐을 것 같고요. 교재 가지고 공부 안 하셨으면 이 단어도 놓쳤을 것 같아요. 자, 명사 들어갈게요. 맛은요? 웨이더 형용사 감격하다 시동 동사 두 개 나옵니다. 책임을 지다 후즈 그 다음에 주사를 주다 주사를 맞다 다 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각 아이디어 여러분 이 단어 처음 나왔어요. 저는 지금 9년차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기 제2부분은 처음 나왔지만 어디에 단서가 있냐면 이미 쓰기 제1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해커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해커스 교재의 내용들이 거의 다 적중된 예상 문제고요. 선생님 자료가 거의 다 매달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출 자료겠죠.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쓰기 제2부분을 작문할 수 있도록 좋은 문장들을 제시해 드리니깐요. 당연히 이거 쓰기 제2부분에 나왔어도 어디에서 본 문제예요? 쓰기 제1부분에서 본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쓰기 제1부분에 10문제 다 가지고 왔어요. 이번 달 7월 시험은 쓰기 제1부분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치 시험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찾는데 수료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시어 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깡차이 끈워 그럼 여러분 끈과 워와 호응할 수 있는 뭘 잡아주셔야 돼요. 어떤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나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와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걸 묶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진정한 수론은 끈워 그 뒤에 나와이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 진정한 수론은 이거일 것 같고 목적어는 뭡니까? 집주인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주어가 복잡한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술목 잡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집주인이야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봤는데 보세요.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사하다 별표 이렇게 인사하다가 나오면 분명히 8월 이후의 시험에는 인사하고 있는 그림이 나온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다 다 저 후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걸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뼈대는 나왔어요. 게임 끝! 사람은입니다. 이렇게 주, 술, 목 그래서 술목이 붙어져 있는 성분인데 이걸 똑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끊어줘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딱 끊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집주인이다. 랜시, 워맨다, 팡동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더가 있으니까 무조건 자리는 어디 주어 앞에 관용어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인사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워가 나오면 개사구! 개사구에 붙이는 부사어! 노!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조사 더가 있으니까 이 개사구도 누구랑 같이 쓰여서 이런 술목 구조랑 쓰여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 인사한 사람은 이거 전체가 뭘로 쓰였습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 이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 이걸 단순히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더 때문에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음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답 많이 읽으세요. 해커스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내가 어법을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답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어감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저랑 인사한 사람은요 우리의 집주인입니다. 장문도 해보시면 좋고요. 가장 대표적인 출제자의 의도 파악한다면 이 문제는 이다 동사 시일에 관련된 문제이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못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해커스 교재 적중 여러분 제시어 얼른 책 가세요. 누구누구 사이에 이런 난이도 한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친구 간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왜 틀리냐면 야오는 그래요. 조동사 그 다음에 호시왕은 부사 그 다음에 리지에는 동사 그래서 부사와 여수는 부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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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부조개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해커스 교재 쓰기 제1번 합격기 책 4번에 보면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로는 뭐 밖에 없어요. 이해하다. 리지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서로 이해하다. 상호간에 이해하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너무 친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누구 간에 서로 이해한다고요? 친구 간에 주워놓고 그럼 이 전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야오는 어디 앞에 넣어주셔야 될까요? 그래요. 무조건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어디 앞에 들어갈 수 있다. 부사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 너 부족이만 할 거야. 그런데 부사어에서 예외가 있어. 이런 예외 알아?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죠? 서로 돕다. 야호샹빵쥬. 서로 존중하다. 야호샹준종. 서로 이해하되. 야호샹리지에. 보세요. 이렇게 통으로 공부하면 내가 이거 몰라도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 문장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본다. 너무 좋죠. 이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친구 간에 서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벙효, 쯔제야호, 호샹리지에 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원래 부사어에요 수는 부족이지만 열외 이런 부사들을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거의 티가오가 나왔어요. 여러분 티가오로 얘기하자면 2020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묻겠습니다. 티가오가 나오면 어떤 목적어와 호응을 해야 될까요? 향상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보통 뭘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요. 수준. 그래서 중국어는 술목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한국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이 쓰이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 어떤 실력을 향상하다. 그럼 내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불필요한 성분들 고려하지 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이유에 두는 동사예요. 하지만 이걸 동사야! 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뭘로 쓰였다? 독서라고 명사로 쓰였다. 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진정한 수로는 T가오니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T가오 넝리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술목 잡고요. 뭐 하면? 독서하면, 읽으면 그러면 더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주어 앞에 대량의 읽기는 대량의 독서는 그래요.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술목 구조로서 능력을 향상시키다, T가오 넝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악의 유해의 쥐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는 쥐빤이 술목이에요. 그러면 쥐빤에 해당하는 뭘 열까요? 행사를 열어야 되겠죠? 그럼 쭉쭉쭉 읽어보세요. 행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채용박람회를 열다 묶어야 될 거 딱 묶어.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쥐빤이 술로지만 항상 어순별 문제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획하다. 6월에도 나왔습니다. 지화. 그래서 지화를 술로 잘해놓고 아, 목적어가 긴 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진정한 술로는 뭡니까? 쥐샤오 지화. 이렇게 여러분, 빨리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목적어가 열어요. 뭘 엽니까? 채용박람회를 열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시어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 묻겠습니다. 이 장은 한 번 해석보다는 동양사예요. 동양사의 위치는 술로 뒤에서 보어로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장이 들어가서 뭐로 쓰인다? 동양보어로 쓰인다. 해석하지 않아도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다음 달에 채용박람회를 한 차례 열려고 계획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쥐샤오 지화. 샤그유의 쥐반의 장. 쬐핀 호의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요. 의미보다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 역할을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지화의 실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아마 틀렸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금지하다. 진쥬. 진쥬 역시도 뭐뭐뭐뭐 하는 것을 금지해 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뭐에서 금지합니까? 쥐거지하오 통파. 중국 교통법에서는 금지합니다. 여기까지 수로 얼른 잡으셔야 되고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개사구잖아요. 개사구라면 당연히 수로 앞에서 부사오로 쓰인다라고만 생각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단어 뭐예요? 차오는 넘따, 초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오, 차오는 뭡니까? 추월하다. 이런 게 처음 나왔어요. 추월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차. 그러면 진정한 수로는 초과, 추월하다입니까? 아니면 금지하다입니까? 이 정도는 20%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 교통법에서는 금지합니다. 차가 추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가 어디서부터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사구가 무조건 수로 앞에서 부사오로 쓰인다라기보다는 이 종, 이 오비에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수로는요. 금지합니다. 어디에서 금지합니까? 종, 거, 지어, 통, 바, 진, 질. 무엇을 금지합니까? 차량이 뭐하는 것을요? 오른쪽에서 추월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진정한 수로는 진, 질이고 전체는 뭐의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목적어의 형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주, 술 사이에 뭐가 들어간 경우의 수? 부사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종, 요, 변을 넣었을 거라고. 그럼 해석해 보세요. 중국 교통법에서는 오른쪽으로부터 금지합니다. 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 안에 주어, 부사오, 수로의 형태이다. 아,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난이도 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종, 거, 지어, 통, 바, 진, 질. 차량, 요. 차량, 종, 요, 변, 차오, 처어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하는 내용이 차량이 오른쪽에서부터 추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이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 너무 좋았습니다. 금지하는 내용 역시 긴목적어. 그래서 오늘 긴목적어 3개 나왔거든요. 아까 계획하다 지화. 그 다음에 금지하다 진지.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거 보고 시험이 굉장히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왜 그 여자에게 푹 빠졌어? 너무 귀여워서. 나는 일찍 그녀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면 갈수록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 라면서 웃으면서 시험을 봤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성빙리 뭡니까 여러분? 생명 속에 직역을 하자면 니가 나왔고 추시엔자이로 묻겠습니다. 추시엔자이디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나타났어? 이런 거예요. 수로 뒤에 개사구가 부어로 쓰였어요. 결과부어. 이거 왜 생각 안 하세요? 해석보다는 이거 누구랑 써야 되냐? 그러면 추시엔자이디는 뭐와 연결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성빙리 어디에 나타난 건가요? 생명 속에,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호응할 거를 같이 호응 딱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진정한 수로가 추시엔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감사하자죠? 감사하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해드려요. 1인칭 추어를 생략하잖아요. 이 문제 여러분 무조건 또 니를 주어자리에 넣었을걸? 1인칭 추어 생략한다니까? 저 아무거나 좀, 니하고 워나 아무거나 좀 주어자리에 넣지 마요. 쟤 맞아요. 저 시험에서 틀렸어요. 처음 틀리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간시에, 뭐가 감사해요? 그 이하가 긴 목적어예요? 그럼 이제 느낌 오죠. 아, 목적어 안에 수로 뒤에 부어 나왔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뭐가 감사해요? 너가 추시엔자에, 성빙리. 이건 거예요. 아, 진정한 수로는 누구고? 간시에고, 그 이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주어, 수로, 결과, 부어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마지막에 워더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 해석하셔야죠.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나의 생명 속에 나타난 것, 나의 삶 속에 나타난 것,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간시에니 추시엔자에, 워다 성빙리. 아, 나 읽어보고, 와, 이거 너무 로맨틱하다. 너무 좋은 대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간시에니 추시엔자에, 워다 성빙리. 간시에니 추시엔자에, 워다 성빙리. 이렇게 좋은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3개를 나오네요. 계획을 하다 지화, 금지하다 진지, 감사하다 간식. 그래서 사극 공부하실 때, 특히 동사 중에서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에 관련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 문항 중에 세 문항 정도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대 문장 성분이었고요. 자,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딱 보니까 바자 구문 나왔죠. 그래서 징마아, 무엇을. 여러분 저시, 수, 즈, 수, 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자는 몰라도 되지만, 못 써도 되지만 1년 정도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다 뒤에 대상 나왔으니, 누구 잡아주셔야 될까요? 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수로 누고 있으니까 배열을 잘해라.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배열을 잘해라. 여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안, 저, 순, 시. 사극 공부하면서 안, 저, 순, 시.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수로 누고 있어요? 배열을 해달라. 이러한 숫자를 배열해달라. 여러분, 징마아 이미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이랑 요아이랑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 시작. 안, 저, 순, 시. 그런데 순, 시 앞에 뭐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순서, 부가 성분만 들어갔을 뿐 정, 취에 몰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무엇에 따라, 순서에 따라 배열을 잘해주십시오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징마아, 저, 시, 수, 지. 안, 저, 정, 최, 순, 시. 관리의 하어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계사, 이것도 계사구. 그런데 이미 징마아가 붙어져 징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개 이상의 계사구가 나와도 틀릴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서가 딱 붙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숫자들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 배열을 잘해주세요. 징마아, 저, 시, 수, 지. 안, 저, 정, 최, 순, 시. 관리의 하어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자 구분도 나왔지만 이번 달에는 빼이자 구분도 나왔습니다. 그럼 제시어 먼저 확인하세요. 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순을 생각하셔야 되죠. 빼이, 뒤에는 행이자, 그리고 동사, 결과보호. 누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넘어졌다. 꽈다올러. 그럼 여러분,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갔냐, 아니면 빼이자 뒤에 들어갔냐는 20%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쓰레기가 바람에 의해서 불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꽈다올러. 무엇에 의해서 빼이, 번, 꽈다올러. 무엇이?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바람에 의해서 불어서 넘어졌습니다. 라지, 빼이, 번, 꽈다올러. 이렇게 바자 구문과 기본적인 빼이자 문형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바자 구문과 빼이자 구문의 어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지난 6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수로 먼저 잡아볼게요. 팡죠. 올려져 있다. 그럼 무조건 이건 주어가 나올 텐데 주어가 장소가 나와야 돼요. 이거 딱 나오면 뭐에 관련이 나오십니다? 존연문. 그래서 주어는 무조건 장소가 나와야 되고요. 수로 올려져 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리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불특정한 대사 이 빙은 목적어를 꾸며주는 생수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리에 한 병의 생수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주어 회상 황저 이 빙 황천수 이 전형적인 존연문의 어수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보다는 두 개의 제시어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어떤 특수 문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아마 이번 7월 문제에서 아까 우리 칭질이 제일 어려웠을 것이고요. 해커스 교재 합격 빚의 12번을 안 보셨다면 이거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나와요. 자, 꼬이가 나와요. 근데 아까 동사 슬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일반 동사냐 아니면 슬더 강조 고문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슬더 강조 고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진정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있잖아요. 속이다. 피엔워. 피엔. 동사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강조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목적 있잖아요. 고의로 꾸이. 이런 두 개가 생각이 되어줘야지만 아, 이게 슬더 강조 고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엔워. 나를 속였어. 그런데 이때 더는 관용어더가 아니라 슬더의 강조 고문으로서 요어 위가 강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고의로 나를 속였어. 슬 꾸이. 피엔워 더. 누가요? 그녀가 분명히 붙어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분명히 고의로 나를 속인 거야. 타 꾸이. 슬. 타 컨팅. 슬. 고이. 피엔워 더.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동사 슬. 그리고 슬더 강조 고문까지 다소 헷갈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과 더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슬. 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를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고려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쓰기제 이 부분도 선생님이 다섯 개 다 가지고 왔어요. 자, 매 회차마다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쓰기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중복되는 어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녀라고 해서 다 그녀 쓰면 안 돼요. 그녀가 될 수 있고 그가 될 수 있고 대상을 바꾸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어휘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형이 다양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문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해커스 교재 쓰기제 이 부분에서 제시해 드리는 것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기출 우리 총평강의에서 이렇게 전체 문장 쓰기제 1 부분에 나왔던 것들을 외워놨다가 쓰기제 2 부분에 활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맛이 나왔어요. 그림은 비스켓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접근해야 될 것 맛 나오면 여러분 제발 한국어로 좀 하지마. 맛이 맛있다. 이상하잖아요. 맛이 괜찮다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호응구 중. 그래서 맛이 괜찮다를 써내고 그 다음에 관형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어, 괜찮다. 단순히 쓰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정도 부사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당신이 만든 과자 맛이 꽤 좋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니 추워다 빙간 웨다 딩도 추워다 이거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맛이 괜찮다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웨다우 부추어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 사람이 트러플을 받고 있습니다. 감격하다 지동 여러분 이런 거 들어가면 원인 결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1등을 하다 나 다 올라 띠 이미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렇게 듣기나 독해해서 쓰기체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단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얻다라는 거 듣게 나왔었거든요. 어따 호워더 생각 안 나면 나 다우 대신에 호워더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다 다 나 다 올라 띠 이미 이게 원인이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치동이 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쌤이 일부러 술목 구조로서 감격함을 느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걸 듣기에서 많이 넣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인 결과로 그가 1등을 하여 감격함을 느꼈습니다. 인후에 에이 소입이 없어도 원인 결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 나 다 올라 띠 이미 간다 헌 지동 이렇게 하러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후조 여러분 후조는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거의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문형으로 배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후조 나오면 누가 책임을 줬는지 이 계사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에서는 그녀가 책임을 지다라고 해서 요 탈라이 이때 라이는 오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강조해 드리고요. 자 요만으로도 행위사를 강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시 더 강조 구문까지 썼어요. 이거 해커스 교재 합격비책 12번 시 더 강조 구문에 나왔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책임을 진 것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한국어로 들어가기보다는 후조가 나오며 요 대상 후조를 써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젠 시칭시 요 탈라이 후조 제가 단어는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표현으로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쓰기 제2부분에서 이 후조가 난이도 상이지 않았나 교재 가지고 제대로 복습 안 하셨다면 이 제시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다소 후조 책임을 지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형적이죠. 주사를 주다. 자 그러면 이제 정자유를 안 써봤거든. 그래서 정자를 좀 한번 써보십시다. 이렇게요. 의사세임이 아이에게 주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젠 학장 누구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조계를 몰라. 그럼 친한 관객끼리 한번 만들어봐. 이게 너무 친해서 이 정자위는 당연히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죠. 의사세임이 아이에게 주사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브 정자위게 하이즈 다젠 같이 넣어드릴 거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주사 맞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워헌 하이파 다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써내시면 좋겠습니다. 쓰기 제2부분은 올바른 문장들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 중복된 문형이 없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여러분 이 주의는요. 그런데 쓰기 제1부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해냈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주의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하우주의가 나오면 술목구조로 이제 선생님이 형강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워시양 다울러 어떤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손님을 끄는 손님을 이끄는 이라고 해서 이런 거 관용으로 넣을 수 있겠죠. 손님을 이끄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워시양 다울러 이 거 신 구 커더 하우주의 아마 선생님이랑 형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빈출 중요 예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다소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풀어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총평강의에서 강조드리는 표현과 문형과 어휘들은 반드시 외워보시고 가보실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급을 공부하실 때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여러분 아무 베이스가 없이 공부하면 힘드세요. 그래서 1, 2탄 해커스 자동발사 중국어 척가름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쓰기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효과적일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사급을 선생님이 하도 총평해서 그리고 강의에서 강조해드려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공부하시면요. 거의 하나의 어휘를 한 세 번 정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막 공부하기보다는 좀 재밌게 유익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급은 반드시 쓰기, 독해, 듣기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뭐 정말 이 교재는요. 학생들이 너무 만족하세요. 그래서 HSK 1급부터 4급 어휘 1200개 단어가 있는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어휘의 예문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듣기에 똑같이 나오고요. 독해 똑같이 나오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강의까지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인강 듣는 학원님들한테는요. 10일 완성 HSK 쓰기 실전 문제풀이 무조건 풀라고 해요. 형강은 워낙 선생님이 자료를 다양하게 학원에서 드리니까 상관없는데 인강 같은 경우는 기출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전에는 쓰기 제 1부분 2부분 연습 문제까지 300개의 문장을 외우고 간다. 그러면 이런 오늘 나왔던 난이도상 후저라는 이 예문들도 쉽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월이 이미 이제 다 반은 가버렸어요. 분명히 여름방학 때 내가 4급을 준비하겠노라 인강이 됐든 형강이 됐든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8월달 좀 더 집중해서 8월은 다행히 그럼 8월 21일에 시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한 달의 시간에 좋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8월 21일 시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문자 왔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랑 같이 시험 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HSG인 시험센터에서 응치하시며 해커스 고사장 선택하실 수 있고 오셉들 거기서 매달 시험 보고 있으니깐요. 오셉 만나고 싶으면 해커스 고사장에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월 21일. 총평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8월 21일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지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총평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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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